요즘 제 파우치 속에는 이 미스트가 항상 함께 합니다 리더스 올필터 마스크존 미스트 마스크 트러블 응급 해결템 이거든요 딱 마스크 존이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입 옆에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부터 계속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구요 업무 미팅이 좀 많아가지고 외출을 자주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뿌려줬는데 미팅 가면서도 뿌리고 밥 먹을 때도 잠깐 마스크 벗으면 그때 뿌리고 후 땡땡 연고 그 국민 연고에 사용되는 푸시디움 이라는 원료로 피부를 한번 싹 진정시켜 주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올필터 마스크존 미스트 출시 기념 지금 리더스 공식몰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팟 패치까지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늦기 전에 리더스와 마스크 트러블 케어하세요